다사단한 했던 2017년 한해를 보내고 2018년 새해의 희망찬 출발을 함께하기 위한 2017 재하의 행사가 천안시청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천안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동서행단철도가 꼭 실현되길 바라겠습니다. 2017 굿바이, 헬로우 2018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재하 행사는 각계 각층 인사들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일부 행사는 송년음악회로 시립교양악단의 공연과 뮤지컬 배우 손준호와 성악가 김상진, 소프라노 전지영, 아모르 파티 등으로 친숙한 가수 김연자가 나와 주옥같은 목소리로 2017년 마지막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2부 행사는 함께하는 새해의 맞이로 시립풍물단의 공연과 소원지 작성, 시민 인터뷰, 희망 불꽃쇼, 소원 풍선 날리기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화려한 불꽃쇼가 2018년의 첫날을 힘차게 알렸으며 행사장에 함께한 시민들은 각자의 손을 적은 소원 풍선을 날리면서 새해를 맞는 각오와 희망을 새롭게 다졌습니다.